이미 돈을 다 받고 와가지고 많이 연고를 하고 와야 돼 오늘 어버이날이죠? 네? 이렇게 소녀같은 어버이가 어딨어? 그쵸? 시파이스 순위같애 스쌈 맛있게 하셨어요? 스쌈이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이뻐해주시고 콩막 일어나가지고 춤추시고 아버지도 오늘 눈욕이 칠칸하고 가세요 제가 좀 시원하게 보셨잖아요 어머니들도 눈욕이 하라고 요즘 엄마들 세련분이 진짜 그럼 엄마들 눈욕이 빨리 하세요 아셨죠? 옛날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또 혹시 제가 이 자리에 오면 요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옷도 빠져먹으시면서 때로 보이세요 건강하시고 제21까지라 못해 놓으시고 아직 모르고 아직 모르는데 엄마 지금 17살이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또 다음곡 오라머니의 한국 매들이고 또 여기 올라오셔서 축 출 수 있는 매들 제가 준비했으니깐요 들어보실래요? 제 손으로 놓을 수 있어요? 들어보실래요? 오라머니의 그러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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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쁘 hop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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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